히히우물 아 디펙트 꽃을 팔아서 돈 받았네 바로 상점가자 이펙트 엿바구어먹기 디펙트 엿바구어먹기 이펙트 엿바구어먹기 이펙트 엿바구어먹기 스티텍 아 안사줘 돌아가 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스택은 안사야 딩파 라가블린 조각 모음 조각 모음 아니 정말 똥같은 드로야 이펙트 진짜 라가블린 잘 잡네 파격 1뎀뎀 기계학습 무지개 무지개 같은 카드 좀 주세요 어 요정 안 써버려야겠네 야 이걸 이걸 요정 안 먹고 잡네 요게와서 어 미라손 뒤져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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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뒤져본다 뒤져본다 왓 아니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고 진짜 속이 납담하네 다시 하면 잡을 것 같긴 하다 바쁜 싸 아니 잠깐만 아 이거 어떻게 지냐 아니 아 아 정말 지는 법도 가지가지다 진짜 개 억지로 지는 거 봐라 이펙트가 지는 100가지 방법 선탑에서 뒤지기 야 이걸 어떻게 저지 아니 일된 마금 반려 으아 용겜 이렇게 센데 죽는 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다 이 댐 맞음 달력으로 찍어서 액교에 잡기 이거 자석 카드 봐야겠다 아 꿈인가 이러고 있네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현실이라는 게 받아들일 수 없네 공본 공본 봉봉 야 달력에 맞아볼래? 빡 자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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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턴에 한번 맞는 속도로 채워본적있나? 자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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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핵분열 박대리 대접 자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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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훌륭한 카드 아 근데 이거 타격수비 너무 많다 왕전 나 이길 자신이 없어 오케이 이겨 파격수비 파격수비가 더 많아 파격수비가 더 많아 파격수비가 더 많아 어떤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이겨 실팅 스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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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재달력 발사대 딥팩트 아 이거 타격수비 숨막힌다 어떡하냐 오지러움 재활용? 재활용 애매한데 근데 다수 개 많아서 집긴 집어야될 것 같다 미친 그램 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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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램 린 미라손 창의적인 인공지능 이제 방열판 뽑으면은 이제 방열판 뽑으면은 정신 차린 그램 린 재정신 그램 린 재정신 그램 린 재정신 그램 린 아 책 퍼펙트 어 신성축정기 냉정함 출판 축정기 아깝다 헐 헉 오 마이갓 이 또한 석재달력의 은행가 석재달력을 숭배했더니 신성이 나왔어요 석황 어 연막타이다 석맨 아 아 또 일댓방야 석만 맨날 일댓방 막아졌어 고기 있고 신성인데 빼볼만한거 같다 침턴만 있으면 석재달력님이 다 잡아줄꺼야 눈물젖은 디펙트 드셔보셨습니까 병신성하니까 어제 디펙트 병번 짓자마자 바로 신성 고른거 생각나네요 되게 강화 탐색이 있었는데 탐색은 따로 쓸 수 있지만 신성은 따로 못쓰니까 신성은 따로 못쓰니까 석황상재 아악 아악 지리구요 오지구요 돈 줘 돈 줘 돈 줘 돈 줘 자가수리 뭐든지 하는 애고는 왜 뭐든지 알고있을까 뭐든지 야 무지개 저 내가 존네 저거 대신 납치랑하고 겟다운 미스터 프레지던 메아리 떴으니까 이겼다 이제 이겨 이겨 아 알고리즘 두번 써야겠다 다음 턴까지 가서 이 모든게 석재 탄력의 은혜인가 탐색이다 탐새끼 어? 타수 여덟장이었던건 이걸 위해서였나 이게 뭐야 감염된 핵 아니 재구선 꺼져라고 재구선 꺼지라고 내 덱에서 나가라 운 많은데 상점 빨리가자 강혈판 나오면 이제 좀 알만하겠는데 자수환했네 타사기 강혈판이 제일 급해보이네 지금 와 이놈당 허어 어떤 수원이든 들어주는 석재 달력장 이놈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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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방 이놈 이거 이놈당 아 이 이놈당 아이 이 액 상세다 영 조금 혈하고 가는 또 퍼펙트다. 퍼펙트. 광기 공짜긴 한데. 별로? 프리즘. 축전기 2개면은 구체 술로 나오게니까 더 필요 없을 것 같고. 홀로그램이 중요해 보이네. 없어 근데. 없어요. 재구성이나 집어야겠다. 케이블 타임. 컴드 3개면 된 것 같은데. 아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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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로그램 없는거 많이 아쉽네 합체가 되어버린 갑오징어를 하시오 1 2 으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범대가 안 잡혔네. 범대가 안 잡혔네. 범대가 안 잡혔네. 와 개강해짐 개강한 디펙트 순수 찾아볼까 신성 개몽 능숙광기 능숙이 필요할까 고민하지말고 일단 써 아이고 다중시절 써야 디펙트에게 강하다는 말을 어울리지 않는다 이미 강하다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수리검 홀로렘 유성타격 홀로 유타 다 좋은데 미라손이라 유타가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은데 티타 이거 이제 뭐 빙하도 필요가 없네 힘 세고 오래가는 디펙트 점터 아 진짜 이정도면은 이정도면은 진짜 센거 아닌가 아 진짜 오지게 센데 오 홀로그램도 나왔다 근데 옆에 냉정함이 있는데 홀로그램이었음 나니? 아 예 정말로 이거좀 아니다 어차피 에너지 부원인데 그런데 이번 런에서 제일 피해 많이 입은 게 뒤져본다네 뒤져보기가 이렇게 위험합니다. 당신은 뒤질 수도 있습니다. 뇌진주 악, 헬로월드 이게 뭐야 안돼 무지개 무지개 같은 카드 어디 없나 빵빵 아니다 냉정하미 와 정말 맛있다 이 맛이야 얜 그냥 단함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또 1턴킬의 희생양인가? 또 2턴킬의 희생양인가? 또 4턴킬의 희생양인가? 가끔은 5턴킬의 희생양인가? 아니 병영 안 태워도 되는 거 아닌가? 땜 뭐야 지금 찾잖아 빠바밤 빠바밤 이거만 죽여도 얘 땜에 얘 죽은 으악 멈추어 슬플된 무엇 안돼 이건 운명이다 받아들여라 실패 빠바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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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물 스택 안썼는 디펙터 기기학습 스택 기기학습 기기학습? 아네 태업장치 아네 아네 냉정함 별로겠지? 빙하 두개인데 고독 막으려면 냉정함으로 안되기도 하고 뭐 지우지? 이즈 스택 오셈 투입 아하 연막탄 들고가서 뭐하게 디펙터야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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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란 없다 내가 이겼다 아하 미랍선 살피하네 이번엔 못피했구나 슥슥 디펙터 너무 강해 오리콘 민포 오리콘 흰포보다 민포가 낫지 않을까 고르겠다 축전기 유물 스택을 쏘지 않는 니 백 어 오리콘 흠 젠장 난 오리가 좋다 오리콘이라 불러가오 오리콘 오이 귀엽긴함 찹쌀떡같음 아 아 여기 좀 들어가라고 아잇 좋은말로 할때 들어가 큰일났다 포션 먹어야겠다 유성을 써놔야 저게 계속 돌아가지 아잇 아잇 흠 음 음 디 넌감 디황 진짜 쎄래 아니 흠 너무 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렇게 센 디펙트 얼마만이지 뒤져본다는 디펙트를 막을 최후의 수단이었던건가 마지막 보루 뒤져본다 디펙트를 상처입힐 수 있는건 디펙트뿐이었던거야 디펙트 퍼치 이펙트 퍼치 이펙트 퍼치 석재탄력님께 빌었더니 성공했어요 완넘 계속 얼탱이 없이 생겼네 석황 석황 번욕 아 잠시 깡통로봇이 강해진 꿈을 꾸었습니다 깡로강 미안이야 현실이야 흠 통계 오전기록 뒤져본다 45피해 심장 0피해 참방 0피해 뒤져본다 45피해 0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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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모든 보스한테 한대도 안맞았는데 뒤져본다 해서 45대맞은 winning 500 버걱 2 수 0피해 처음으로 어, 해골 36딜 해골 36딜 수액 45딜 아버지 0000000 첨탑에서 뒤져본다가 가장 강하고 그 다음 강한 것이 뭐든지 하는 해골이다 한글자막 by 한효정